현재로서는 아버님 폐를 생체 이식하는 거 외에는 뇌사자기증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이식에 동의하시게 되면 아버님 우하협 일부를 절제해서 우분 폐협 이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성형화가 많이 진행된 걸로 보여서 저희로서는 빨리 수술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저래서... 저희로서는 아버지의 형은 아내의 갈수있다. 아내의 제거는 또 말로 생겨내라. 이 시각의 남성은 아버지의 형은 아니, 아버지의 형은 아니, 아버지의 형은 아내의 아버지의 형을 계산하는 병, 이 시각의 형은 아니, 아버지의 형의 아버지의 형이 아내었다. 나는 원래 아무도 안 믿어. 아버지의 형은 아버지의 형은 아내었다. 아버지의 형은 아버지를 살고 있는 것 같다. 그니까 너도 나 믿지마